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크타 하느라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알까기로는 알까기가 아닐지 화석작업이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는 아예 그냥 포켓몬을 조금 전문적으로 파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하시는 게 이로치 잖아요 이로치를 좋아해서 와시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중고로 중고긴 한데 그냥 개봉만한 신품이야 그걸로 핸드폰도 사고 뭐 이것저것 장비도 좀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포켓몬고를 해볼까 합니다 예 포켓몬고를 좀 이렇게 해볼까 해요 이렇게 이제 포켓몬고도 하면서 해보도록 합니다 오 이번 어찌루돈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저 포켓몬고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시작이야 음 어찌루돈 계속 이래 어찌루돈 계속 이래 제가 옛날에 진짜 옛날에 포켓몬고 잠깐 하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레벨이 지금 24로 되어있고요 제 지금 포켓몬 이게 지금 350개가 풀로 되어있거든요 350개 제일 센 애가 푸테라예요 픽시네 픽시 어 제일 센 애가 픽시네 저 진짜 그냥 초심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포켓몬고 이렇게 제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? 저거 뭐 해야 됩니까? 그냥 계속 볼 던지고 계속 포켓몬 잡으면 될까요? 제일 센 게 이거야 푸테라가 아마 제일 센 센 걸로 기억하는데 에이 뭐야 왜 이렇게 센 애 어 내 푸테라 쓰레기였네 그래 나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이런 퀘스트를 일단은 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? 제일 맨 위에 있는 나쁜 원숭이를 잡으라는 게 최신 자로도 미션이고 근데 이 친구랑 지금 내가 싸울만한 깜냥이 되나 모르겠네요 한번 싸워볼까요? 추천 파티로 가봅시다 체리코 뚜벅쳐 어 뭐 때려 어 너무 센데? CP가 1900이네 못 이길 것 같은데? 와 얘 기뻐하는 거 좀 열받네 제스처 이게 상성이 약간 본가랑 다르다며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약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상성이 다르다고 어 아예 효과 없음이 없다 음 아 효과 없음이 없는 거구나 대신에 뭐 약하게 들어가는 거구나 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다시 붙어볼게요 이 자식 재도전이다 이 자식 아이엔트 그리고 장고 깨비드릴죠 이러면 그냥 쉽게 이기겠는데? 나 비행 타입이야 죽어 죽어 이 자식 벌레 쎄 어 왜 이렇게 쎄? 벌레 주제에 아 CP가 높긴 하네 근데 다 풀타입이라서 이것도 잡을 수 있어 시저 크로스 이야 야야야야야야 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와 딜 봐라 엄청나구만 어 아이엔트가 조금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시저 크로스 간다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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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딜 엄청 셀 한 번 더! 아 까비 장굽아 마무리 흐으면 왜 이렇게 셀 앗! 아니 실화냐고! 야! 아니 오이가 없네? 이거 아이엔트를 맨 마지막에 넣어야 겠다. 그쵸? 아.. 와 센다 센다 불안한데 이거? 아이엔트가 다 해줘야 돼 냐아아! 아이엔트가 다 해줘야 돼 야아앙 시져 크라스! 하나도 놓치마! 하나도 놓치지마! 하나도 놓치지마 하나도 놓치지마! 하나도 놓치지마! 하나하나도 놓치지마! 야, 이거 손가락 뚱뚱한 사람이 유- 유리한거 아니야? 이-이-이-이-이-이-이-아앙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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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Craig 엑셀러트! 어! 제발! 와 이씨 개 위험했다 와 개피를 이겼어요 와 큰일 날뻔했네 야 이거 이대로는 안되겠네 아 뚜벅초 썩은 뚜벅초 상했나봐요 잠깐만 이건 근데 프레미어볼로밖에 못잡아요? 아 그러면 얘는 커버볼을 하면 안되겠다 그냥 잡자 개같은거 볼이 3개밖에 없거든 아 아 개망했다 아 제발 나오지마 오케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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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이런식으로 싸우는거구나 자 이제 그러면 어치르돈 이루치 작업하면서 계속해서 짜바린 포켓몬들을 잡아줄게요 커버볼 샷 샷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내 눈 아 근데 저 진짜 못하겠어요 커버볼 연습하면 되겠지 아 이거 때문에 지금 해야되는데 일단은 우리 동네에 레이드가 있나 7시 6분에 알 있는데요 이거 보라색인데요 이거 아 그래 개노세크트 개노세크트는 별론데 이루치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 초대할게요 어 온다 오오 온다 잡았다 어 와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고투 보너스 챌린지 좋아 잡아봅시다 일단 좋은거 매기자 아니 얘 도망 안가잖아 어차피 와 빨간색인데 으흠흠 지금이다 아씨 아 크흠흠 아 쓰읍 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아 개같은거 아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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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엥 울어 그리고 한 번 더 그렇지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아 하나 남았어 아 이거 써야돼? 나나 열매인가? 뒤졌다 그레이트 아 개봐 흐흐흐흐헣 아 깨 개 개봐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레이드를 해봤구나 레이드 처음 해봐요 포켓몬 볼고정법 이거 알어 손 떼면 되잖아 아 보르 구정이 아니라 원 고정 아니야? 원고정? 아니 나 뭔지 알아 뭔 말인지 알아 봐봐요 바로 보여드림 이해는 했어 근데 나 그거보다 그냥 타이밍 맞춰서 맞추는 게 더 낫던데? 내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?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. 그리고 나서 얘가 공격하거나 이럴 때 얘를 회전을 한번씩, 얘를 회전을 시킨 다음에 던지는 거잖아. 아, 공격을 할 때 해야 되는구나.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더 편한데? 레이드에 나오는 애들은 볼 고정을 시켜놓고, 그 다음에 애가 공격할 때 내가 맞춰서 던지면 타이밍이 나왔구나. 아, 뭔 말인지 알았어요. 좀 적응해두는 게 좋긴 하겠다.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완전 엑셀런트까지 말고 난 돌리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 요정도에 맞춰. 얘가 공격할 때 지금 냐! 우와! 대박이다! 오! 오! 야, 이런 느낌이구나. 야, 경험치 천! 개꿀. 요! 사이코 쇼크. 막 타가나요? 막 타가나요? 막 타가나요? 이렇게 놓고 아아, 이런 느낌이구나. 아아, 알았어, 알았어. 어어, 어어, 이제 이해했어. 공격할 때 멈추네, 진짜. 아, 까비! 아, 왜 볼을 못 던져! 아! 아깝다. 아아, 진짜. 진짜 똥손, 진짜, 이거. 어떡할래, 이거 똥손. 아이씨. 야, 볼. 다섯 개밖에 없다. 개노야. 개노답이네. 아, 까비! 아이씨. 아오! 헉, 왜 이렇게 딴딴해? 어어. 헉, 미친 거 아니야? 막볼이에요? 얍! 아, 개 어렵다. 야, 이 게임 어렵네. 이 게임. 야, 이 게임 어렵네. 포고. 재밌는 게임이네. 이거 그레이트 할 수 있어.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어. 잘 봐. 샛굴버리는 이제 쪼밥이야, 쪼밥. 그레이트! 아니네? 아, 이거 지금 집중해. 자꾸 지금 딴 생각하고. 지금 내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데 화석 포켓몬 작업이랑 이걸 동시에 하려니까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레이트 다섯 번 다시 갑니다. 아잇! 개 같은 거 진짜. 왜 저래 진짜 캐터핀! 애벌레면 애벌레답게 가만히 있을 것이지. 왜 애벌레가 튀어오르고 난리야. 지까지께 뭐라고. 지가 뭐 새우야? 니까지께 뭐 새우냐고! 아... 아, 열받아. 허허씨. 그레이트. 캐터피는 조금 어려운데. 아, 사진 잡지 말 걸 그랬나? 어어! 어허허헝! 샛굴버리 왜 이렇게 말 안 들어. 아까는 잘 잡혔잖아. 어어! 아, 짜증나! 어허허헝! 허허허헝! 허허허허헝! 슉! 나이스! 나이스! 세 번! 움직이지 마! 봤지? 오! 오! 또 왔어! 또 왔어! 여러분 또 왔어요. 아, 이거 어찌로도는요. 지금 그거예요. 어, 잠깐만! 바로 된다, 바로 된다! 잠깐만. 님들 갑니다! 오케이! 됐어! 드디어 했다! 휴! 성공이다! 좋았어요. 신용. 아, 민용을 어디서 잡지? 근데 민용이 나오는 둥지가 있지 않아요? 포켓박스에 있는 거 아니냐고? 그럴지도. 어? 뭐야, 있네? 아이, 뭐 퀘스트에서 받았나 봐. 얘 진화시켜야 되는데. 아, 얘 진화 좀 아깝긴 한데. 야, 100이나 먹어. 아이. 그래도 해야겠지? 야, 이거 경험치 엄청 많네. 근데 알, 그, 행복의 알 켜도 이 리워드 뻥튀기 돼요? 행복의 알을 켜면은 리워드도 뻥튀기가 되는 거야? 헤에에엥! 진짜로? 야, 이거는 키는 게 낫지 않냐? 이거는 행복의 알 켜자. 어차피 행복의 알 많아. 이건 못 참지? 디지몬 진화! 개책값 구린 망나뇽이다. 우와. 아니지, 20만. 어? 맞아? 왜 10만으로 되지? 와 나 레벨 30! 유호우! 아 표시만 저렇게 뜨고 실제로 나와 와 개꿀이네 와 곧 내 나이 따라졌겠다 체육관 배틀은 내일 하고